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가새 안녕 안녕 여기 아가새의 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이 형은 여기 오래 기다릴게요 오래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 팬분들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오늘 뭐 365일 중에 그냥 하루일 뿐인데 너무 많은 팬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동 받아서 이렇게 인사를 왔습니다 염색 안 했는데 염색 옛날에 한 게 아직도 이렇게 끝 쪽에 좀 남아 있어요 어쩌다보니 굉장히 투톤의 헤어가 된 느낌 아 아침에 미역국 먹었어요 하하 어제 밤에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축하하고 미역국도 아침에 먹고 나왔어요 손가락은 운동하다가 운동 끝나고 나니까 막 피가 좀 나 있길래 델 밴드를 사러 갔는데 델 밴드를 사러 갔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끼고 있어요 헬로우 키티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팬들한테 인사하러 왔죠 끝나고 밥 먹으려고요 팬들한테 인사드리고 How have you been? 하하 굉장히 boring days 하하 하하 감사합니다, 내 생일 축하드려요 머리 많이 길었죠? 맞아요 머리가 왜 긴 지 모르겠어요 저도 머리를 안 잘라서 긴 거겠죠? 다른 멤버들은 모르겠네요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? 소원이 뭐냐고요? 소원 얼른 이렇게 추운 날이 사라졌으면 좋겠는 거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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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